야, 이게 얼마 만이야. 너무 오랜만이다. 안녕. 우와, 진짜 많이 컸네. 이모 기억해? 기억해? 여기까지 웬일이야. 찼는데 힘들진 않았어? 아이, 괜찮아. 우리가 유럽 갔다는 생각도 나기도 하고. 마침 여기에 북유럽이라는 책방이 있길래 궁금하기도 하고. 스펠링이 그 유럽은 아니지만, 책은 당신을 사랑한다. 내 표현이 되게 재밌다, 그치? 그러게. 곧 여행 갈 날이 오겠지? 그럼. 책은 우리를 사랑하고, 우리는 여행을 사랑하고. 책은 없나,ㅠㅠ pods hablFree가energy 같애 한글자막 by 한효정